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70여 명이 후보 등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는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으며 사전 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를 찾아 5.18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정신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5.18 가해자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만 5.18 정신을 계승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곧바로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본다며 이같이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한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박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4.10 심판의 날, 5월 정신으로 국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이 대사를 즉각 파면하고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사에 귀국을 두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이제 시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 순번이 바뀐 걸 두고는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보따리 장사하듯 서로의 폐를 거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총선으로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이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지역 총선 후보 6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는 주기환 전광주시당위원장이라며 사사로이 친윤으로 낙인 직업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광주를 배제한다면 단언컨대 앞으로 광주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 미래 공관위는 당규대로 시스템 공천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 1,405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을 벌인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5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 처분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즉시 처리하도록 5개 자치구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 실시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빈집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